has formed랑 has been formed랑 어느 거 쓸래?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이거 너무 쉽다, 그죠? has formed는 형성하다, 능동이고요. has been formed는 형성되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능동 쓸까, 수동 쓸까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인과관계는 형성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 has been formed 이렇게 수동 형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완료 시제에 있는 수동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 응용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The equipment는 뭔지 아시죠? 장비 이런 거니까 이 장비가 for quite some time, 꽤 오랫동안이나 보관을 할까요? 보관되었을까요? 장비는 사람에 의해서 보관되는 거잖아요. 아, 완료에다가 수동이 와야 되는구나.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has been stored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